캄보디아 현지에서 경찰을 사칭해 성매매에 연루된 것처럼 속여 13억 원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범행 세 달 전부터 경찰 역할을 맡을 현지인을 미리 섭외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습니다. 이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은행 창구 앞에 앉은 남성들이 여러 장의 수표와 두둑한 돈 뭉치를 세어보다 그대로 종이 가방에 챙깁니다. 캄보디아 현지에서 경찰 체포극을 꾸며 피해자에게 13억 원을 뜯어낸 일당이 돈을 인출하는 모습입니다. 지난 4월 총책 60대 남성 박 모 씨는 평소 골프 모임에서 알고 지낸 사업가 A 씨를 범행 대상으로 골랐고 한인 브로커를 통해 피해자를 체포할 현지인들을 섭외했습니다. 6월 말 박 씨는 A 씨에게 골프 여행을 가자며 꾀었고 현지에서 같이 골프를 친 뒤 자신이 섭외한 체포조 대기장소로 데려갔습니다. 박 씨 일당은 A 씨를 현지 술집에 데려가 성매매 범죄에 연루된 것처럼 꾸미고 성매매로 체포된 것 같다며 수사 무마를 위한 돈을 요구했습니다. 무고한 피해자를 함정에 빠뜨린 뒤 돈을 뜯어내는 전형적인 셋업 범죄로 그렇게 13억 원을 갈취한 겁니다. 이후 박 씨 일당은 A 씨가 수상히 여기자 5억 원을 돌려주며 신고를 막으려 했지만 결국 경찰의 덜미가 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공갈 혐의 등으로 일당 7명을 붙잡아 4명을 구속하고 현지 브로커 주모 씨에 대해 여권 무효화와 적색수배 조치했습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다음 주에 계속 됩니다. 날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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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